자, 그럼 이제 동작 설명하겠습니다. 섹션 1 척 스텝입니다. 척 스텝을 쿼라톤 척 스텝, 쿼라톤 척 스텝 쿼라톤 사이드 락, 리커버 쿼라톤 사이드 락, 리커버 앞으로, 로그 스텝, 스텝, 로그 스텝, 스카프 섹션 2 락킹 척, 보드 락, 리커버, 백락, 리커버 피보, 쿼라톤, 크로스 스텝, 사이드 스텝 섹션 3 왼발, 백 스텝, 후, forward 스텝, across, 살짝 크로스 된 상태에서 쿼라톤 백 스텝 백 스텝 후, forward 스텝, 스위트 섹션 4, 위부, 크로스 스텝, 사이드 스텝, 비하인드 스텝, 쿼라톤, forward 피보, 하프 턴, 피보, 하프 턴, 워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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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크 자, 이 작품에서는 옵션이 있습니다 1동작과 4동작에서 옵션을 설명하겠습니다 1동작에서 원, 툰, 스리, 포, 척 스텝이 있는데요 이때 척, 척 스텝을 하는 동안 손목을 플립, 플립, 척, 앤, 척 이렇게 플립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, 다음, 섹션 4에서 워크, 워크, 워크 이 있습니다 마지막, 피보, 하프턴, 피보, 하프턴, 워크, 워크 또는 피보, 하프턴, 피보, 하프턴, 하프턴, 백, 하프턴, forward 풀턴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, 그럼 즐거운 아이데스트 하십시오